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오늘은 쇼울세이크를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스텝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프론트, 사이드 셔플, 백락, 리커버 몬트리홀턴을 해주시는데요. 어깨에 슈미를 하시면서 좌우로 살랑살랑 하시면서 몬트리홀턴 하시면서 2분의 1로 놓으시면 되고요. 사이드 락,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락,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로 발 놓아주세요. 오른발 스탬프 쿵, 왼발 토, 힐, 토로 가져오시고 왼발 스탬프, 오른발 토, 힐, 토 트위스트로 오른쪽으로 3번 이동해주세요. 박수 한번 왼쪽으로 트위스트 3번 박수 한번 오른발부터 토, 스트럭 왼발 토, 스트럭 오른발부터 워킹 워크, 워크 오른발 키버턴에서 방향 전환해주세요.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사이드 포인트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스컬프 그대로 재즈박스 해주세요. 재즈박스 오른발 앞으로 토, 힐, 토, 힐 오른발 앞으로 왼발 트게더 붙여주신 다음에 키높이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올리면서 무릎을 구부려서 바운스, 힐 바운스 두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카운터로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생전환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정면 모드 찍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아까 잘 안보였던 그 방향전환 피버턴하는 그 구간을 찍기 위해 그 앞부분인 토스트럿부터 바로 찍을게요. 토스트럿, 토스트럿, 웍, 웍 여기서 피버턴 해주시고 오른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정면 모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Thank you